체험 안 한 애한테 맘 못 본 애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? 전제가 달라서 체험한 사람은요 이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다 이거 뭐지?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엄청난 논리가 아니어도 그게 이래서 이런 거야 구식이 십식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야 개념만 딱 주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? 자기 체험 있는 사람 맞네 끝 쉽죠? 자 체험 없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 보시오 할 수 있어요?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죠? 있잖아 십식이 있거든? 왜? 십식이 왜 있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우리 만나지 말자 아니 관계를 끊겠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계예요 알면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르면 누구도 이해 못해요 박사도 이해 못해요 이래서 이런 영적 정보가 안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몰람 영상이죠 왜 그러냐면 쉽게 체험을 시켜야 되니까 체험만 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전을 다 씹어먹을 수 있는데 그 체험 하나 없어가지고 성경이건 불경이건 유교 경전이건 참나 체험 없이 힌두교 경전이건 참나 체험 없이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돼요 손님 오시면 죄송한데 이거 참나 체험 없으면 소화 안 되세요? 다 그냥 설사하실 겁니다 소화 하나도 안 되실 겁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참명한 얘기니까 참나 체험이 없으면요 사실 읽어도 다 셀 겁니다 소화가 안 될 겁니다 흡수가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험만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체험하신 분한테 제가 알아차리는 십식이 있고 그걸 반사하는 구식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엄청 쉽죠 이게 십식이요 빛을 반사해요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식이라는 이 맑은 에너지 사트바 에너지죠 힌두교식 말하면 이 맑은 에너지가 이 빛을 부풀려요 그러면서 반사해요 반사하면서 부풀려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녀를 지가 알아차리는 지혜까지 있다는 얘기죠 지녀와 지녀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서 같이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게 우주의 성령 자리고 이게 우주 하느님 자리예요 여기서 우주가 다 나와요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의식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란 원리를 본유종자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빛의 본유종자를 이미 품고 있으면서 빛의 본유종자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빛의 본유종자를 통해서 현상세계에서 빛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도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하나님이 알아차리는 자리면 이 로고스는 진리였겠죠 본유종자였겠죠 그래서 이 본유종자를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게 하나도 없더라 왜 이 본유종자가 예수다 갑자기 이렇게 지르니까 당혹스럽죠 그냥 우주의 로고스인데 왜 갑자기 예수냐 예수가 진리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법신이 본유종자일 거 아닙니까 예수만 그럴까요 우리도 여러분의 법신은요 본유종자예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법신은 화신이 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다 이해도 안 되고 되지도 않고 하지만 출생의 비밀라는 사실 재벌가의 막내아들이었죠 막내딸이었다 이런 거죠 모든 경전에요 이거 이해보다면요 첫 구절부터 이해가 안 돼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견성하신 분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시공을 부모 미생전에 태초자리에 로고스가 본유종자가 있었지 하고 들어가요 이 종자에서 우주가 다 나왔지 알아차리는 의식인 하나님이 영지가 이 본유종자를 가지고 우주를 다 만들었지 비슈누 배꼽에서 우주가 나왔지 이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황당하게도 다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뭐 하나 없어서 이걸 다 이해 못해요 참나체험 하나 없어서 뭐 하나 있어서 다 이해해요 참나체험 하나 있어서 그럼 제가 견성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전을 제가 강의하면 뭐하고 경전이 지구상에 3000년 동안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